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두 손 깍지 껴볼게요. 깍지 낀 손 등 뒤에서 쭉 뻗어주면서 먼저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줍니다. 그리고 깍지 낀 손을 오른쪽 옆구리로 가져올게요. 팔꿈치 구부려서 옆구리로 가져오셨나요? 네. 깍지 낀 상태 유지하시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며시 숙여줍니다. 그렇죠. 이때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여줄게요. 네. 목선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? 네. 다시 깍지 낀 손 등 뒤로 쭉 가져가서 뻗었다가 어깨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요. 이번에는 왼쪽 옆구리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. 팔꿈치 구부립니다. 이번에는 고개를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더 내려줄게요. 네. 목선 쭉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? 다시 깍지 낀 손 등 뒤로 가져간 다음에 쭉 어깨 가슴 열었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네.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이게 뭐 사우나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. 네. 사우나 아닙니다. 몸이 좀 시원해지네요. 네. 여기 목의 옆 목선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. 우리가 단순히 목 스트레칭한다고 고개 까딱까딱 숙이잖아요.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될 거니까요. 여러분 3분만 투자해서 이 동작 따라해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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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